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3월 7일 오늘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은 항상 좋죠 그렇죠 토요일 밤은 그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받아 여러분들 막 쉬니까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죠 여태까지 아닌 새벽에 개총습니다 할 때는 오늘 또 날 새야 되겠네 하면서 잠은 다 잤네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은 한 아주 길어 봐야 1시 정도 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왜 내일 드디어 시민을 위하여 창당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드디어 어 살다 살다 촛불만 들으면 문재인 정보를 지킬 줄 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정당까지 만드는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살다 살다 정당까지 만들 줄 몰랐죠 우리 시민들 각 지역에서 발기인 대회 뿐만 아니라 지금 창당 대회도 다 했죠 어 벌써 우리 5개 도시에서는 창당 대회를 마쳤고 오늘 2개 도시에서는 또 창당 대회를 해 봤고 전국에서 10개가 지금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존경스럽다 우리 시민들 너무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구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내일은 500석 규모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보세요 코로나 19 가 굉장히 지금 정부도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시면 너무 많이 오시면 통제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드릴께요 유튜브 생중계를 해드릴께 여러분들 왜 어 고생의 tv 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지금 현재 창당 대회를 마친 지역은 요 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그리고 어디죠 서울 인체 경기 광주 인천 부산 다섯 군데가 마쳤구요 나머지 뭐 전주 저 전남도당 그 다음에 전북 뭐 이런데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에 자랑스럽습니다 물어 우리 시민들이 개국 본 시민들 너무 자랑스럽구요 어 비록 총수는 부끄럽지만 어 개국 본 참 좋죠 우리 개국 본 회원들이 하나같이 우리 총수는 조금 부끄러운데 개국 보는 좋아 예 그래서 부끄러운 총수 지만 그래도 맨 앞장서서 총알은 잘 맞으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개벤져스 분들 힘내세요 예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한 200분에서 어 300분 정도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철저히 준비 했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자원봉사 여러분들 참 딴건 몰라도 우리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하면서 자원봉사 체제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내일 자원봉사 50분이 저희가 낮 1시에 집결을 해서 창당대회는 4시 에요 창당대회는 4시 인데 1시에 집결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창당대회 오실 분들은 요 반드시 어 휴대폰 지참 마스크 지참 알겠죠 휴대폰과 마스크를 꼭 지참 하셔야 되요 휴대폰 마스크 꼭 지참 하세요 안그럼 못 들어옵니다 휴대폰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으면 내일 못 들어와요 나머지 분들은 그 유튜브를 봐 주시고요 어떻게 할거냐 어 저희가 내일 공군 회관 호텔 그랜드 볼륨 3층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저희 자원봉 제가 몸빵이니까 내일 밖 외곽은 제가 지휘할 거에요 안에는 창당대회는 알아서 브레인들이 하는 거고 저는 외곽에서 이 방역을 철저하게 제가 직접 개청수가 나서서 어 5인 1조로 여러분들이 오시자마자 발열 체크를 합니다 어 오자마자 발열 체크를 하면 온도가 이상이 없는 분들은 방명록을 씁니다 방명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씁니다 그 전화번호에 우리 옆에 있는 자원봉사 분이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알겠죠 어 전화번호와 이분이 써준 전화번호와 지금 내가 걸어서 걸었을 때 이게 일치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전화번호 허위를 쓸 수 있잖아요 음 어 나 그런거는 굉장히 체계적이야 어 그래서 휴대폰 반드시 집참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을 때 전화번호에서 이분께 맞는지 확인을 하여서 그분이 통과되면 들어갈 때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라 스티커를 부착해 드려요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이분이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 올 때 스티커가 있는 분은 통과 돌아다니는데 스티커가 없는 사람은 몰래 들어온 사람 어 저희가 비표라 그러죠 비표 비표를 부착했는데 현장에서 비표 없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바로 적발 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저는 내일 우리 시민자원봉사자분들과 몸빵 우리 이나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앞에서 철저하게 방역 그리고 신분 확인 그 다음에 몸빵 역할을 내라고 안에서 행사는 잘 치러지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개국보는 항상 몸빵이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 뭐 뭐 이 스티커 없이 막 돌아다니면 바로 어 잠깐 이거 누구지 저 곽동수 팀에서 임시 스패너 동시에 게시장 입니다 저 짐싸게 하지마세요 야 그거 왜 남의 아이디를 써 우리 박피디 아이디 인데 그거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정당가입 지금은 그만해 주셔도 돼요 15만 명이 넘어갖고 지금 머리가 아파요 너무 많으니까 그 너무 많이 안 오셔도 되요 내일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인데 굳이 오신다 그러면 휴대폰 마스크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면 마스크라도 하고 오세요 음 알겠죠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이거 온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가 더 지금은 안 가입해도 되니까 일단 이제 정당이 창당 되면 어 그때 다음주에 이제 정당 이제는 선거운동 하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정당의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때 가입하시고 후원금을 내세요 그때 지금은 필요 없고 음 알겠죠 이거는 많이 퍼뜨려 주세요 내일 공군회관에 창당식 창당식 어 보러 가시는 분들 휴대폰 마스크 지참해라 철저하게 에 준비하고 있다 아 아 어제 어제 15만 이었으니까 어제 15만 명 이었으니까 아마 다스베이다 보고 나서 또 엄청나게 18만 명이라고 들었어 아까 저녁까지 현재 18만 명 18만 명 아 어제 15만 이었고 아까 저녁 때 잠깐 내가 물어보니까 18만 명 같아 18 현재 18만 명 음 어 그저께 만원 오천 이었는데 내가 긴급 방송 하고 나서 3만 7만 8만 갔다가 어제 깨 보니까 15만 오늘 18만 정도 됐더라구요 어 대단한 것 같아 개떼 들 너무 무서워 어 에 어 어 18만 자꾸 요구라겠네요 어 어 개떼들 너무 무서워 18만 명이 모였어 음 지금 아까 내일 철저하게 준비해 됐고 그 다음에 내일 창당 준비 영상은 잠깐 제작을 아직 제작이 안 됐나 봐요 조금 이따 공개 할게요 내일 티저 영상은 내일 예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 정의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오늘 심층 분석은 하도록 할게요 어